에탄올로 예를 들어서 세척을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죠. 에탄올로 예를 들어서 세척을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죠. 실제 저희가 나노섬유 멘브레인이고요. 구지코와 구지코 사이에 나노섬유가 껴들어가 있는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저희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엠비 필터라고 해서 멜트 블론 방식으로 섬유를 만들고 섬유에 정전기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전기는 습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닿거나 물에 닿으면 정전기 기능이 사라져서 저희들이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나노섬유 멘브레인, 나노섬유 필터는 저희들이 전기 방사 장치를 활용해서 직경 100나노에서 약 600나노 정도 되는 그런 섬유 멘브레인을 만드는 것이고요. 경전기가 부여된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필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에 닿거나 에탄올로 세척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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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